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국제총회 총회 신학교인 GMU 최규남 총장입니다 우리 초대 총장님은 김광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20년 됐네요 그런데 그 목사 안수 받기 20년 전에 약 20여 년 동안을 물리학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GMU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제가 갖고 있던 과학적인 지식과 또 성경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과학자로서 20년, 목사로서 20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모든 것의 액기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 참 오늘 밤 잘 왔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소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국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일생 동안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바로 산상수은의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돼야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이제 몇십 분만 있으면 죽는 그 상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의존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의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존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는 절대 친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아들 하나님과는 절대 친밀 아들 하나님과는 절대 친밀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의존 아들 하나님께 절대 친밀 성령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데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때 첫 단추가 뭐냐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주 기초가 약한 신앙 생활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신앙 하면 창세기 15장이 생각나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조카 롯을 그 4개국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해낸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 후예 그래서 이 후예가 언제냐면 조카 롯을 구해온 후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마야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누구를 때리면 불안하잖아요 복수할까봐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4개국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 85살이거든요 85살이거든요 이제 상급 줘보셨자 저는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가 누리냐면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돈 주고 사온 엘리에셀한테 주겠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시죠? 저한테 아들 만들어 주실라면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게 상속권을 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네 몸에서 나오는 아기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기는 지금 85살이고 살아는 75살인데 아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한번 저 백두산에서 밖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불이 없는 데서 그때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은하수가 펼쳐져 있죠 그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별을 가지고 그럴 때 이 15장 6절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창조신앙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이게 쑥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우리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선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스피리추얼 DNA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저 6절입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호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스피리추얼 DNA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뭘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이걸 라틴어로 솔라 휘데 그럽니다 우리 한번 솔라 휘데 한번 합시다 시작 솔라 휘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 그 모든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유태인하고 비유태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유태인 후손이고 유태인들은 육신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구절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식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식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스피리추얼 DNA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스피리추얼 DNA가 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게 뭐예요?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는 딱 두 개요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또 나에게 창조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조신앙을 갖고 사는데 오늘 이제 부활신앙은 나중에 혹시 한 목사님이 또 부탁하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창조신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과 천사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있어야 첫 단추를 제대로 깨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이 엄청 위기잖아요 저는 막 지난 금요일은 막 방성 대국을 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방성 대국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해도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을 봐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은혜교회라는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 얼마나 많이 우리 젊은이 우리 이세들을 우리 자녀들을 치열하게 지금 뺏어가려고 무신론으로 끌어가려고 또 진화론으로 끌어가려고 유물론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서 창조신앙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해요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진화론으로 폭격을 당합니다 학교에 가면 폭격을 진화론으로 당하죠 또 악의 세력들은 기독교 학교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GMU도 얼마나 치열한 공격이 오는지요 저도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만 해도 아 이제 우리 GMU 문 닫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GMU가 4년 더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 학교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또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정설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의 목표가 뭔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첫째 진화론을 따르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취급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네 번째 우리 자녀들은 결국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흐르게 돼서 그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는 말살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공격이 지금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폭격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진화론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계속 세뇌된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까지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래버리면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창세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은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슬그머니 타협해버리고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의 그 스피리추얼 DNA가 없는 겉만 크리스찬인 그런 상태로 됐다가 결국에는 부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다음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조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일관성 있게 창조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1절까지 공부를 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딱 20, 한 30분 남았나? 30분 내에 두 챕터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축약된 메시지인지요 단어 하나만 놓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으시니까 제가 밑에다 우리말로 토를 달았어요 자, 우리말로 읽읍시다 시작!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그래서 베르시트가 뭐냐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초에 태초에, 시간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 베르시트 바라 이제 바라는 뭐예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ex nihilo, out of nothingness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죠 창조 근데 3인칭 단수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복수예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3명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면 3분이요 근데 3분인데 동사는 단수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3의 일체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의 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천지 할 때 천이 히브린 말로 샤마임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샤마임 그 다음에 지는 히브린 말로 아레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레츠 그래서 에트 하 샤마임 그러면 에트는 전치사거든요 뭐뭐뭐뭐뭐를 그래서 에트 뭐뭐뭐뭐뭐를 하 그 정관사 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하늘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에트 하 샤마임 시작 에트 하 샤마임 그러면 그 하늘들을 그래서 하늘도 세계로 돼 있는 거예요 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거기도 임으로 끝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샤마임 거기도 임으로 끝나니까 하늘이 삼층천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층 대기층 밖의 우주 우주 밖의 하늘나라 이렇게 삼층천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발음해 볼까요? 샤마임 몇 층이요? 삼층 그 다음에 아레츠는 지구인데요 땅인데요 잠깐만 돌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맨 밑에 거 읽어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시간의 창조 바라 아우드 오브 나띵니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엘로힘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세 분이 뭘 만들었냐 샤마임 하늘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레츠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다 요약을 해놨죠 태초에 시간의 창조 하나님이 그러면 엘로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천지에서 천은 공간 우주 공간 지는 지구 창조하시니라 삼인칭 단수의 무에서 유지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한번 맨 밑에 영어로 읽어봐요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서 성경의 첫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성경은 창조를 선언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에트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 첫째 날 만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간 공간 지구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시작 궁창 궁창 인물 궁창 아랫물 만드셨어요 3일째 시작 육지 채소 과일나무 그 다음에 4일 시작 해 달 별 그 다음에 제5일째 시작 새 물고기 제6일째 시작 육상동물 사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창조의 첫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 천은 우주공간 지는 지구 그리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2절이 참 재밌어요 천지 해놓고 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지가 뭔지 지는 땅의 땅 지구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혼돈이 토후에요 한번 합시다 토후 공허는 보후에요 한번 합시다 보후 그래서 토후바 보후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공간은 어떤 상태냐 그린색으로 제가 칼러코딩 해놨잖아요 흑암이 온 우주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흑암이 근데 지구 표면에 뭐가 있냐 깊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음이 뭐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싹 깎아가지고 태평양에다 집어넣고 로키 산맥을 싹 깎아가지고 태평양에다 집어넣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싹 깎아가지고 저기 인도 저기 대서양에다 집어넣고 저 뭐야 히말라야 산을 싹 깎아가지고 인도양에다 집어넣고 온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면 민들민들하게 계란처럼 그러면 물이 몇 킬로 덮는 줄 아세요? 3000미터 3킬로 높이로 덮어요 그러니까 창조 첫날 지구는 민들민들 했어요 그런데 그 민들민들한 지구를 3000미터 두께의 물이 덮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성경 장세기 1장 2절은 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 한번 크게 발음해 봅시다 깊음 그래서 휘불인 말로 트홈이죠 그 트홈이 몇 미터짜리 깊음이에요? 3000미터짜리 3킬로짜리 그래서 그 3000미터 물이 지구를 덮고 있고 저 3000미터 밑에는 민들민들한 지구가 있고 그 민들민들한 지구 껍질 밑에는 마그마 용암이 녹은 물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새 녹은 물이 있고 그 제일 가운데에는 금 녹은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구 중심에는 금 녹은 물이 약 2000킬로미터짜리 공이 있어요 금이 필요하시면 거기 가시면 되거든요 저기 있어요 2000킬로미터짜리 덩어리가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지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금 덩어리가 있고요 물론 우라늄도 있겠죠 하여튼 무거운 건 다 지구 중심에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어디서 온 거죠? 야는 찌꺼기예요 아직 못 간 애들 저 가운데 못 간 애들 그래서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 창조 첫날부터 지구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어요 저 밑에는 첫날부터 그리고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또 야가 24시간에 그러니까 저게 저 5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빛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갭디오리도 나오고 뭐 데이에이지 띄오리도 나오고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 갭이 있다는 등 또 뭐 창조의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100만 년도 되고 1억 년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성경은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이야 그랬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첫날의 지구는 몇 킬로미터 물속에 있다? 3킬로미터 물속에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물 표면에 지금 누가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그 물로 덮인 지구를 덮고 계신 분이 누구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 2절 두 번째 줄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명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절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비치여예요 이스라비치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비치여 그게 이제 이스라가 히브리 말로 예희예요 한번 합시다 예희 빛이요는 오르입니다 한번 합시다 오르 그래서 예희 오르 하면 이스라비치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오르라는 단어에서 오로라가 나왔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온 우주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영적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확 채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첫째 날이 깜깜했는데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가 오후 6시에 시작해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을 거쳐서 오후로 가서 오후 6시 하늘에 별이 세 개 나오면 그때가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5절이 되는 거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우리 마지막 줄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맞죠? 깜깜했을 때 아무 빛도 없을 때 지구가 시작돼가지고 첫날이 이제 있어라 빛이요 하니까 빛으로 찼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간 거예요 지구는 한 바퀴 자전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시간 공간 지구 빛 자 그러면 이제 창조 둘째 날로 갑시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 궁창이 스카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3000미터 깊이의 물의 일부를 번쩍 들어서 우주 공간에 띄우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그 하늘 저 우주 공간에 띄우는 궁창 윗물 사이에다가 지구 대기를 만드셨죠 그래서 지구 대기는 80% 질소와 20% 산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불덩어리 그리고 지구 껍질 그리고 바다 그리고 대기권 궁창 하늘 그리고 궁창 윗물 그리고 우주 공간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창조의 둘째 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궁창 궁창인물 궁창아랫물 그 다음 이제 셋째 날 셋째 날 참 평온해요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치 드러나라 그러시니까 땅이 나왔대요 근데 이 땅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대륙을 합친 크기의 대륙이 바다 속에서 올라왔어요 몇 킬로를 3킬로를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그 지진이 강도 20짜리가 나야 한대요 그렇게 미국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하여튼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다 합친 크기에 그 슈퍼 대륙이 3000미터를 올라오려면 강도 20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겪은 지진 중에 제일 센 것이 구잖아요 구보다 수조 수조배 센 지진이 온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흙과 모래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셋째 날 만들어졌다 그 슈퍼 대륙이 올라올 때 그 강도 20짜리 지진이 수반되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저 밑에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셔가지고 콜로라도 강 흐르는 계곡을 보시면 거기에 새까만 지층이 있어요 그 새까만 지층이 바로 창조 첫날의 지층이에요 그걸 선캄브리아 지층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캄브리안 지층 그게 다 깨진 거죠 그게 올라오면서 깨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흙과 돌과 모래들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슈퍼 대륙을 판기아 대륙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판기아 미국식으로는 펜지아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판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기아 대륙은 노아 홍수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섯 개의 대륙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던 대륙은 판기아 대륙이죠 그래서 그 판기아 대륙에 우리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창조 셋째 날 표로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육지 풀 채소 과일랑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 넷째 날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큰 광명을 만드셨어요 바로 해죠 태양 그리고 작은 광명 달이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은하로 은하계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날아가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수백억 년 걸린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수백억 광년이 우주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수백억 광년의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갤럭시들을 수없이 많이 만드셨어요 그 갤럭시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별이 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갤럭시가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저 맨 밑에 있죠 설탕 두 티스푼에 있는 설탕 분자수만큼 많은 많은 갤럭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설탕 두 티스푼 안에 들어있는 그 설탕 분자수만큼 많은 별들을 갤럭시 하나하나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수조개씩 만드셨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갤럭시가 몇 개요? 수조개 그 다음에 각 갤럭시마다 별이 몇 개씩 있어요? 수조개 그렇게 되겠어요 수조개의 갤럭시를 만드시고 각 갤럭시마다 수조개의 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백두산에 갔더니 밤에 하늘을 보니까 수조개의 별이 갤럭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왜 이렇게 별을 많이 만드셨어요? 저 같으면 한 다섯 개쯤 달아놓고 놀랬지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왔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 그거 엄청난 낭비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랑을 이 별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별들이 쫙 일렬로 서더니 I love you, you, I'm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알았어요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낭비할 만큼 많은 별을 만드셨구나 아멘입니까?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우리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가겠어요 자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 물에 사는 모든 수상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다음 표 자 새, 물고기 그러면 벌써 무슨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우주 공간 그리고 넷째 날 우주 공간을 뭘로 채워요? 해, 달, 별 그 다음 둘째 날 바다를 만들고 다섯째 날 그 바다를 뭘로 채워요? 물고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다섯째 날 그 하늘을 뭘로 채워요? 새 그렇다면 셋째 날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뭔만 만드실까요? 육상동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 봐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둘을 보면 셋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 그러니까 첫째 날이 주일 일요일이고요 둘째 날이 월요일 셋째 날이 화요일 넷째 날이 수요일 다섯째 날이 목요일 여섯째 날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오늘이 몇째 날이요? 여섯째 날이네 와우 근데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여섯째 날 결혼을 많이 하나 봐요 금요일 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날 우리 같이 보시면 육상동물을 먼저 만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는 없어요 진화는 없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날 만든 짐승이 오늘 있는 짐승하고 똑같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3만여종의 육상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사람 그래서 창조의 여섯째 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평등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최고봉이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최고봉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최고봉은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예배드리는 존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그래서 복이 뭡니까? 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시작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을 복을 그 사람들한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합시다 문화명령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아기 많이 나라는 말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가지고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째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 만들어라 그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만들어라 이 말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대위임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은 하나의 어떤 그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제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걸 자세히 기록한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금요일 날 여섯째 날 한 모든 게 2장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돌아가 2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육상동물들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선악과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6 15 16 17 16 17 우리 같이 그 두 절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은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해볼까요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신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여러 언약이 있는데 전부 은혜 언약이에요 딱 하나만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뭐요 선악과 언약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선악과 언약은 성경에 하나뿐인 행위 언약이다 시작 선악과 언약은 성경에 하나뿐인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내가 몇월 며칠까지 아파트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아파트 몇동 몇호를 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하고 아담이죠 그리고 허락조항이 있어요 허락조항이 뭐요 다 먹어라 이게 허락조항이에요 다 먹어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먹어라 시작 다 먹어라 이게 허락조항이에요 근데 금지조항이 있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이게 금지조항이에요 근데 그 딱 하나를 먹으면 처벌조항이 있어요 꼭 죽는다 이게 처벌조항이에요 진짜 죽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하고 이 선악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죠 그래서 이 왜 다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셨죠 바로 이걸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처 디스틱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창조주 피조물 구분 시작 창조주 피조물 구분 그래서 아담이가 선악과 나무 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아담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지 누가 왕이지 그러면 아담이가 선악과 나무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거요 그거 딱 하나 그거 선악과의 기능이 뭐냐 누가 창조주냐 하고 질문을 하는 큰 간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질문이 계속 와요 Who is the king?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Lord You are the king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죠 I am the king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I am the king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고 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 아담이를 장가 보내야 해요 근데요 모든 남자는 장가 가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아담이 장가 보내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짐승들 이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아담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그 다음 너는 거북이 느려 터졌어 거북이 뭐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오네 토끼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2장 18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익혔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우와 그러니까 이제 장가 갈 준비가 다 됐어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짓기가 뭐냐 바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짐승 하나하나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그럼 반도체라는 것을 이름을 짓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를 때 오 이것은 N형이구나 오 전자가 많구나 오 이것은 P형이구나 그럼 이용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 짓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오 아담이 이제 장가 가도 돼 해가지고 마취를 딱 시키시고 이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이가 이제 탁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이 저기서 하와를 데리고 쫙 신부 입장 딴딴따던 딴딴따던 이렇게 쭉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우와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 우리 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가로대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저 위에 써놨죠 영어로 I will die for you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 will die for you 당신을 위해 사람은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기특하게도 이 아담이가 하와를 보고 I will die for you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I will die for you 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저기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야 안되겠다 내가 너를 클로닝 해가지고 너를 많이 만들어서 너를 그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I will die for you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로시 로세 목자하고 자기 목자하고 싸우니까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I will die for you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I will die for you의 사랑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적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will die for you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한테 하려면 좀 거시기 하니까 저를 향해서 하세요 I will die for you 자, are you ready? 시작 I will die for you I will die for you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행해진 거죠 그러면서 결혼의 원리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게 뭐예요? 독립성이죠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육체적인 독립을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둘이 전혀 다른 과정 환경에서 자라난 남녀가 만나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려면 누가 중간에 들어오시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연합시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합성이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두 사람이 전진해 나가면 서서히 가까워져서 나중에 유나이티드 커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바로 통일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선언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내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결국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기 굵은 글씨 19절 마태복음 28절 굵은 글씨 19절 굵은 글씨만 읽어요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지창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창조의 유기를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만든 거기에다가 박스에다가 넷째 날 채워드시고 둘째 날 만든 박스에다가 다섯째 날 채워드시고 셋째 날 만든 박스에다가 여섯째 날 채워드시고 이렇게 해서 창조가 끝났어요 이게 무슨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하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뽀로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를 왜 한 거예요? 안식하려고 한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구속사를 작동시키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 들어가려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겠다는 그거요 그게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요? 예배드리는 날이 예배가 안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안식을 연습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나 우리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구속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2번 우리를 천국에서 데리고 사시기 위해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이 읽어요 시작 창조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창조신앙을 회복하려면 창세기를 회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 제가 이렇게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 2장 확실히 이해하게 되신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전달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무신론, 유문론으로 끌어가려는 악인들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뽑아내고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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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